이네를 욕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필리핀이 현명한 걸 인정해야겠네요. 추후 인위는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필리핀은 6.25 때 우리를 도운 혈맹국이란 것도 이해 안 되겠죠.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하실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과 오랫동안 방산업계에서 각종 골치아픈 국면을 늘 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당혹할 소식이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견제하는 좋은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우선 한국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다방면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이 신난 방정책을 펼치면서 동남아 시장 중에 가장 큰 곳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주목을 받았고 영내 포괄적동반자협정인 아래피까지 등장해 더욱 인위 시장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방위산업체 분야에서는 인위는 KFX빅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최근에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분당금 미납으로 신뢰의 문제가 생겼고 최근 들어 간신히 봉합되는 듯하나 기존의 다양한 행태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프라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계약 맺은 한국은 배제하고 다른 나라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당장 KFX 사업의 분당금은 납부하지도 않은 채로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을 줄기차게 언급했으며 최근엔 급기야 프랑스의 라파엘 전투기 42대를 계약하고 6대를 선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FF-15K 전투기 36대를 입고하기로 하며 공군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비판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미국이나 서방사회는 대금 지급을 바로바로 하고 국방예산 100조 루피화를 곧바로 집행했습니다만 한국에는 TO10분당금 돈합부를 하지 않은 데까 그마저 나머지는 현물로 내겠다는 의향을 보이며 한국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길 거란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 프라보 국방장관은 2021년 초에 한참 한국과 잠수함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과는 호위함정 수출협정 합의를 시도하며 양자 간에 이터하기 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보인 인도네시아의 태도인데 일본에게 무조건 수출을 해달라 간청한 것입니다. 일본은 엄격한 방위장비 수출 제한 법이 걸려있고 현재 10개국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해군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호위함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중국해에서 뻗어오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런 행보는 이해가 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잠수함을 3대 계약금 납부도 안해놓고 느닷없는 일본함정 구해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비단 방산 분야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소위 물먹게 했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최근에는 한국의 파뮤 수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물론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파뮤 공장을 건설해 달라면서 한국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업체에 러브콜을 했던 것입니다. 포스코 등은 현지 파뮤 공장을 만들어 가동시키는 등 인도네시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상황인데 갑자기 수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현지 물량 역시 한국에는 수출이 안되게 좋지 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함께 배터리 시장을 위한 니켈 광산 개발에 착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이를 중국과도 동시 계약을 진행하며 이중적인 계약을 진행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계속 한국의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계약이나 기존 약속을 뒤엎거나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지속되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안겨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언급된 잠수함 관련해 한가지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대금 결제, 재나 선호도 등 여러가지 문제에서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잠수함 역시 곧바로 계약하고 대금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꾼 것인데 한국 대우조선 해양은 이 잠수함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를 제끼고 뜻밖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이 국가로 인해서 매우 당혹스러운 위치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우선 한국의 최근 십수년간 다양한 방산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대해 한국은 2010년대부터 방산 수출을 3천만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급증하는데요.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예한국산을 대거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러한 한국의 방, 상품을 구매하면서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필리핀은 이 물건을 정말 자신이 필요한 곳에 즉각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국면입니다. 궁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장 가장 필리핀 안보의 효율적 무기를 갖추고 약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의 호시탐탐 영토와 수자원 등을 노리는 중국을 상대한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는 비싼 미국산 무기보다 곧바로 적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가 필요하다 했으며 그 과정 가운데 한국산 무기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중국을 몰아내는데 물량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7월경 필리핀은 중국산 밥 220여대를 몰아내기 위해 한국 경공격기 fa-507위 출격시켰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스트레들리 군도를 차지하고 자신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 등 모든 참모들과 여론은 반주 겨론이 매우 거셌던 것이 작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hi는 지난 2017년 4월 afa-50기의 72대를 모두 필리핀에 인도한 바 있으며 이후 필리핀 국방부는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인 마라위 전투 등에 fa-507을 투입했는데 이 전투기의 정밀폭격 가운데 매우 큰 성과를 얻고 필리핀군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우스 코리아 메일 전투기가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를 모두 소탕했다. 라면서 매우 만족했으며 해당 기종에 대한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한국과 방산 밀착외교가 강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 제품을 실전에 투입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인데요. 두 번째로 필리핀이 한국과 이런 합의에 잘 맞는 것은 대금 결제가 매우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을 생각할 때는 필리핀 관광지나 총기 소지 문제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배어있지만 필리핀 행정 내각은 다행히도 이런 문제에 있어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하나 디펜스는 필리핀의 장갑차 8대를 발주한 것 중에 4대를 납품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 가운데 600억 원 규모로 체결한 금액을 필리핀은 모두 바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필리핀은 미국과 한국의 장갑차를 놓고 공정하게 심사한 가운데 한국의 손을 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장갑차 원조격에 해당하는 미국을 밀어내고 한국이 이를 차지한 것은 큰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 필리핀은 묻지 마시게 미국산 구매가 아닌 종합적 심사를 통해서 한국 사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놓고 뒤늦게 서방사회의 모델을 도입하며 한국을 배제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필리핀은 공정한 심사와 성명, 가격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600톤급 두 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호위함과 비교하면서 한국산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호위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며 한국산은 아예 배제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와는 달리 필리핀은 조선기술은 한국이라며 한국 손을 들었고 최근 추가 주문을 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의 호위함에 이어 이번에 필리핀 국방부는 3100톤급 초계암 두 척의 건조계약을 현대중공업과 맺었고 계약규모는 약 6천억원가량이며 2025년경 필리핀에 인도되는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첫 번째 호위함 출항 시에 6.2 참전국인 필리핀에 대한 감사로 마스크 2만개 등의 방역용품을 호위함에 선져 해외 출항하는 등 이제 6.20호를 지원받던 국가가 호위함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방역까지도 도움을 주고받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이 2022년 이원의 경비함 6척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각종 해군장비들이 필리핀 바다를 지키면서 중국을 상대하는 중요 라인이 된 것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필리핀이 현명한 것이 한국산 군수제품을 써보고 추가 주문을 지속하는 점이라면서 한국형 경공격기, 호위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한국산을 추가 주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더해지는데 이제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필리핀 해군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을 선보였고 이는 로 인도네시아에 한 차례 수출했던 dsm이 1400톤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 각종 사양이 반영된 최신형 모델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잠수함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바로 중국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방부가 2018년부터 2기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인데 처음으로 잠수함 부대를 준비 중이고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 부대로 구성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전세계 7번째로 slbm 발사를 성공시키기도 했으며 이미 잠수함을 납품한 경험과 조선기술 등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추가 발주로는 잠수함 세척을 계약금조차 안 내고 있다가 이제 잠수함이 필리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인도네시아가 배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인기가 배제되고 필리핀 잠수함 부대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제가 진행된 이후 모든 건조 과정이 들어가고 개발도 추가됩니다만 모든 설계를 맞춰놓고 인리의 행태로 인해 건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리 계획보다는 필리핀 계획이 우선시 되고 가능성도 훨씬 필리핀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국방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버려놓고 제대로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가장 만만한 한국의 대금 결제를 미루고 계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필리핀과 같은 방산 수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무기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필리핀과 같이 곧바로 한국 장비를 투입해 사용하고 만족하는 국가들이 그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는 화교가 정치는 친일이 장악한 나라임. 언제든 우리의 등에 빗물은 꼽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편인지 아닌지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구분할 안목이 있어야겠지. 그런 점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글러먹었다. 인내를 요구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필리핀이 현명한 걸 인정해야겠네요. 추후 인위는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필리핀은 6.25대에 우리를 도운 혈맹국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국가 간의 약속은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손절이 답인 것 같은데 굳이 한 나라에 몰빵할 이유가 없다. 가장 이익이 되는 국가와 가장 우호적인 거래를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국가와는 점점 거래를 줄이면 된다. 인위와 방산 교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위의 껄끄러운 적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무기를 수주하고 대량으로 공급하여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을 조성시켜야 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50년간 일본에 나와발 이었다. 이해 안 되는 많은 상황들 뒤에는 일본이 있음을 고려해서 움직여야 할 곳. 미국은 동남아에서 조약 동맹인 태국,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국도 태국, 필리핀, EU와 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